임대차 전체를 봐야지 전세가격이 안 오르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전세시장 안전자였어. 그럼 월세도 포함해야죠. 소장님은 하반기 사실 뭐 하반기 한 반 정도 지나가긴 했지만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초 한 6개월 정도 전망 어떻게 보세요 6개월 전망이요. 사실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면 저는 보압세인데 약간 약세 하락 약간 약세 약보합세 정도. 그런데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역별로 오르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약보합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 절벽. 그런데 요즘에 거래가 안 되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거래 안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적다 이런 얘기 막 있던데. 금융위기가 좋았죠. 오히려. 그리고 우리 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가 서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좋았구나. 오히려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떨어지든 오르든 거래가 돼야 뭔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먹고 살고 또 중계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데 이거는 서울이 한 달에 1000건 이 거래가 안 되니까 중계업소 10개 중에 9개는 손가락 빨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장님들은 올해 말까지는 강제 휴가다. 그 정도로. 휴가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보합 정도를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거래 절벽이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몇 억 떨어졌다 4억 떨어졌다 7억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거래가 없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단지에 따라서 좀 트릭이 있을 수도 있죠. 트릭이 뭐냐면 어느 아파트를 똑같은 돈과 층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괜찮은데 한강조망이 나오는 아파트하고 안 나오는 아파트를 고점과 지금 비교해 가지고 매력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요. 특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끼리 거래인데 이게 매력 떨어졌을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소폭 떨어진 건 맞죠. 제가 약보합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도 안 떨어졌다.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억인데 오르다 30억이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30억짜리인데 2억 떨어지면 28억이잖아요. 그럼 그걸 큰 폭으로 하락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 정도면 그냥 보합이지. 하긴 또 절대 금액 자체가 2억 5억 이래서 그렇지. 2억 5억을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집값이 비싸긴 하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외곽 지역을 두느냐 아니면 지방에 어디를 두느냐 서울 강남에 두느냐. 강남에 두면 5억 떨어져도요. 40억짜리 5억 떨어지면 몇 프로 인가요 10%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퍼센트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약보합 정도의 느낌. 저는 그 정도면 약보합으로 봐야죠. 그러면 지금 단지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거래가 거의 전멸된 상태라고 하는 게 다들 공통의 의견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 많이 핑계를 대죠. 저는 핑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은 핑계죠. 그럼 지금만 금리가 올랐느냐 물론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지금 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4% 중반대에서 5% 중반대 정도 나오잖아요. 고정금리 말고. 과거에는 더 비쌌잖아요. 옛날에는 더 비쌌죠. 고문의 정부 때문에 7%까지 갔는데 그때 막 사고 싶어서 미쳤잖아요. 그때는 7%인데 왜 사고 싶고 지금은 4% 후반대 중후반대인데 왜 안 사고 싶으냐. 그거는 트리거라고 봐요. 저는 트리거고 그 내면에는 기대감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우리 2013년부터 서울은 이제 반등을 쳤고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1년까지 올랐으니까 몇 년도에요 한 7년? 7년 8년 정도 올랐죠. 그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거의 실거래가 내역을 제가 리포트 항상 분석을 해보면 최소 2배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고 지금 매수자 우위시장인데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살려는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인 생각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 공통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 이거 더 오르기 힘들겠는데 그건 약간 불안가? 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진짜 불안심리가 더 커지니까 더 오르긴 힘들겠는데 우리가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을까요 안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올라갈 때 사람들이 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실수요자더러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저 실수요자인데요. 많이 안 올라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거 다 개구라빵이잖아요. 안 오르는 집을 왜 사. 그럼 전세나 월세 살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플레이션 보다 인플레이션 방아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그 이상 오르는 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오르는 집을 원하는데 지금은 과연 올라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한국은행이 또 올릴 것 같고 올해 말되면 미국이 3% 갈 것 같고 우리도 3% 가까이 지금 2.25죠 2.25니까 3번 정도 올리면 3% 갈 것 같은데 올해 3%에서 멈출까 전쟁도 생겼는데 경제도 위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지켜보자 다 관망 하긴 지금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다 의견도 분분하고 하니까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뭔가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굳이 지금?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집주인도 팔아볼까 아는 마음을 가지다가 사실 안 팔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가 있으면 일시적 한시적 배제 중과 그 기간 동안 팔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분들. 다주택자 중에 안 팔리는 거예요. 내놨는데 팔려야 말이죠. 조금 조정을 해줬어요. 몇 천만 원 조정해줬는데 씨알도 안 먹혀. 확 떨어뜨릴까? 그러기에는 좀 억울하죠. 그런데 종부세도 좀 완화해준다 라고 하고 얼마를 떨어뜨리면 내가 과연 집이 팔릴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버텨보자. 우선은 간다. 일단은 가보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물이 막 쌓이는데 살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매물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돼요. 매물이 좀 늘어나긴 했죠. 안 늘어난 건 아니고요. 늘어난 건 사실이죠. 팔아야 될 사람들은 내놓고 있고요. 이게 서울만 보느냐 다른 지역들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이 그 정도 매물이 많이 눈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늘어나긴 했고. 서울 쪽은.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조금 더 늘어났죠. 매물은 늘어났는데 살 사람들이 아예 안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매수 심리는 살아있어요. 기회만 되면 사고 싶은데 지금이 기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8억짜리를 보고 있었는데 저거 한 7억만 되면 진짜 사는데 했는데 진짜 7억이 된 거예요. 안 사요. 금매로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안 산다. 사람 마음이. 4억으로 간다.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이게 어떨 때 거래가 잘 되냐면 집주인이 가격을 올릴 때. 내가 한 10억 정도에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조급할 때. 집주인이 3천만 원 올려요. 작년 초도 그랬죠. 3천만 원 올리면 5천만 원 올려도 산다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올려. 네. 올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져요. 야 이거 11억 금방 가겠는데. 바로 지르는데. 자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매수자가 살려는 사람들이 3천만 원만 내려달래요. 네. 집주인이 막 고민하다가 내려줘요. 그럼 거래가 안 돼요. 3천만 원 내려주면 사람 마음이.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천만 원 내리면 이게 한 5천만 원 내려가겠는데. 한 번 더 트라이를 하거든요. 5천만 원 조정해주면 살게. 막 집주인을 설득합니다. 막 설득해서 5천만 원 조정해줘요. 그러면 다음에 살게요. 왜? 더 떨어져요. 이거 됐어. 이제 더듬어 떨어지는구나. 부르면 떨어지는구나.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안 사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다주택자이시든 아니면 이주택자이시든 결국에 내가 살지 말고 하나 더 몇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놔야지 결국에 거래가 좀 될 텐데 그런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까지 내가 깎아서까지는 팔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폭락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반등을 칠지 사실 지금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대세 하락 진입인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단지별로 말도 안 되게 팍 떨어진다 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잠실에 4억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특수거래 이런 거를 저는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고요.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는 특이하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뭔가 이상하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그 집주인이 일시적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때문에 파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층이나 동이 좀 안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케이스별로 좀 따져봐야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한번 따져봤더니 그게 몇 개가 거래가 됐느냐 그분이 이제 경매당하기 직전에 던진 물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 특수 물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000세대 아파트에서 그런 거래가 한 40개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정상시설을 인정을 해줘 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개 두 개 거래된 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하고 난리를 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사가 헤드라인 되기 좋으니까 느낌이 바로 딱 클릭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죠. 기자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클릭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쓰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금리 인상은 핑계 거나 트리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 지만 그래도 이게 불안 심리를 자극한 건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게 될 거라고 는 사실 작년도 예상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도 참 어려웠으니까 그거 맞추면 대박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0.75 0.5씩 막 올라가는 게 결국에 좀 멈춰야지 맞습니다. 방향이 좀 선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최소 전제조건이 지금 거래가 완전 절벽 완전 없잖아요. 거래 제로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된다. 저는 그게 전제조건이라고 봐요. 사람 마음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주 바깥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범위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오르겠지 오를 거를 예상했는데 0.25가 아니라 0.5를 올리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0.5를 예상했는데 0.75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0.5를 예상했는데 0.5가 오르면 오히려 안도를 하거든 .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0.5를 올렸는데 지난달에는 난리가 났는데 이번 달에는 안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그렇죠. 해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금리 인상 올라 갈 줄 알았죠. 작년에 제가 방송하면서 했던 말이 올해 말까지 한 2% 갈 것 같다. 그럼 내년에 한 3% 갈 것 같다. 2023년에 3% 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금리 인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했는데 제 전망치보다 도 지금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저도 당황스럽고요. 그렇게 예상 안 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보통 그때 23년 3월 4월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결국에 물가상승 도 있지만 전쟁 나고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여러 가지 맞물렸죠. 저금리가 비정상이잖아요.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야. 결국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랐다는 거지 저는 여기에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23년 4년에 올라가는 건 괜찮고 올해 올라가는 건 문제야. 조금 빨리 올라가니까 당황스럽다 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3%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4%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여지니까 지나친 공포는 좀 가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불확실성 그래서 올해 말에 3% 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제 내년엔 안 올라가 그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죠. 미국 파워 frb 의장도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분명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얘기했죠. 왜 안 지키냐고. 인플레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분 말 너무 믿지 말고요. 만약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하면 의외로 올해까지 오르고요. 내년에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는 가지지 말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것이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못하는 건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노숙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죠. 타야 될 사람들 또 실수요자들은 우선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 지켜보면 어디서 지켜볼 거야 텐트 치고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그래서 전월세로 가는데 전세가 또 안정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사들이. 전세는 안정됐죠. 우리가 바라볼 때 전세라는 말을 진짜 전세 제도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전세를 임대차 전체로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시장은 전세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차 시장을 이야기 하지. 왜 월세 비중이 낮았으니까. 임대차 전체를 봐야지 전세 가격이 안 오르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전세시장 안전자였어. 그럼 월세도 포함해야죠. 임재차 시장 전체를 봐야죠. 그러네. 그러니까 수학만 100점 맞았다고 올백 맞은 게 아닌데 평균을 보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공부하는 양은 똑같은데 수학만 100점 맞으면 되냐고 수학만 안정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자꾸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다라고 하는데 안정도 어떻게 안정 사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떨어진 단지 는 몇 개 돼요. 몇 개 단지를 가지고 가지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전세 많이 떨어졌 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세 갱신 하거나 하시는 분들 집 근처 부동산 한 번 가보세요. 진짜 얼마나 떨어졌나 실제로 안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져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우리가 전세대란 예상했잖아요 8월 달에 전세대란이 생길 것이다. 임대자산법 개정돼서 올려서 전세대란까지는 안 생겼죠. 안 생긴 이유가 변명이라면 변명 이지만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mb정부 이전에는 전세대출이 없었잖아요 . 그렇죠. 그때 mb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오직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돈 잠시 맡겨두고 은행에 이자 없는 무이자 예금처럼 맡겨두고 잘 살다가 내 원금 받아가는 그런 제도고 월세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아깝죠. 뭔가 날리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라고 했는데 mb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다행히 저금리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특히 전세 대출은 정책금리 못 느꼈던 거죠 . 사람들이 이제 전세대출이 시행 이 되니까 전세금 인상을 저는 뭐를 해 주더라고 보여지는데 집주인 은 그렇게 하죠. 야 전세금 2억 올려줘. 너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내가 오케이 해 줄게 세입자 오케이 이어 그 까이 거 대출금리 2% 1.5% 2% 하면 이자 뭐 월세보다는 훨씬 유리 . 월세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건 내줄게 그 까이 거 뭐 어때 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mb정부 이전에 금리 인상 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는 전세대출이 없었단 말이에요 . 전세대출 이자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이것 봐라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월세가 더 유리한데 지금 굳이 전세대출을 내가 2억을 받아야 돼 당연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전세 월세로 절죠. 저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세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임대차 시장 전체를 본다면 저는 올라간다 우리 언제 떨어졌어요 임대차를 본다면 떨어진 적은 신도시 같은 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공급이 과잉이 될 때 일시적으로 한 2년 많이 떨어진 거지 저는 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세곡동 네곡동 막 들어오고 헬리오시티 들어오고 이럴 때 헬리오시티도 한 6개월 정도 한참 입주할 때 전형 84 한 4억 5천까지 도 갔었잖아요. 그때 전세 6억이 한두 달 지나니까 3억 6천까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가 있냐 6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돼 버렸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 그래서 지금 또 전세가 안정이야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됐어 그렇게 바라본 다면 저는 큰일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월세 쪽이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통계로 봐도 많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이자 낼 걸 그냥 월세로 주인한테 내는 거니까 사실 전월세 시장을 통칭 하면 안정된 건 아닌데 안정 아니죠. 월세가 올라가면 결국에 또 전세를 같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월세가 이제 당분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또 괴산기를 항상 두들기 잖아요. 지금은 대출이자보다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를 내는데 어라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갔네 라고 하면 또 전세로 가겠죠 그럼 또 전세금 올라가고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가느냐 월세가 올라가느냐 의 문제지 둘 다 내려가는 이유는 저는 없다. 집주인이 바보도 아니고 공급이 많지 않은 한 공급이 많아져도 공급 물량이 나올 때는 좀 떨어지죠 .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신도시라든지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전세가 가급이 떨어졌다고 신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년 후에 그냥 아작이 나죠. 쫓겨나든가 매덕씩 올려줘야 되거든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현상을 안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매매 쪽에서의 불안 요소와 그리고 전세는 이자랑 연동되니까 결국에 우선 월세 가 있는데 이것도 월세로 몰리면 월세 물건 소진되면 전세가 또 올라가고 그럼 전세가 매매를 자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가 언젠가 빨리 멈춰야지 뭐라도 답이 나온다 이거네요 . 그런데 금리가 상승이 멈추더라도 저는 매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반등하지 않느나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살려는 매수 수요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면 전세든 월세든 가야 되잖아요 . 전세 월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면 임대 가격 올라가고요. 임대 가격 올라가면 또 밀어올리잖아요. 물론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밀어올리면 바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집값도 하락 좀 조정이 되고 임대 가격 올라가면 갭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또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 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 때 전세자금 대출 나온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잠실 송파 강남부터 전세가 뛰기 시작하는데 매수 수요가 다 전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셋값 난리 났다 뭐라도 해줘라. 그럼 대출이라도 해줄까 해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도입된 제도가 저는 결국에는 전세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렸 다고 보여지고 원래 전세대출 안 해줬으면 사실 전세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 거고요. 전세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으면 매매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전세대출 제도 없애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 없애면 큰일 날 수 있죠. 큰일 나지. 대한민국이 뒤집어 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제도 가 되어버렸고요. 담보대출 또 우리 예전에 담보대출 개인이 이렇게 쉽게 받지 못했잖아요. imf 이후에 개인한테 대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한번 물길이 바뀌면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소장님은 전세대출 80%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요자한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너무 과하게 많이 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진짜 위한다면 저는 전제조건이 있죠. 진짜 실수요자들한테 80% 해준다면 dsr을 봐야 돼요 dsr도 봐야 되고 만약에 진짜 정부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80%는 은행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자기들이 그냥 생색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금리도 대출상품도 정부가 보증해서 진짜 고정금리 2%로 진짜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80% 대출해 주는데 정부가 고정금리 2%로 계속해 줄게 끝까지 책임질게 종돈은 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빌리잖아요 .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생애 최초 에 매더까지는 딱 정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80% 해주면 이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반대예요. 오히려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거기다가 또 어쨌든 보증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소득을 안 보고 그냥 해 주니까 저는 반대라니까요. 원래는 월세로 가면 이 정도 집은 못 가실 분들이 좀 약간 자신 있게 막 오니까 가격이 좀 펌핑 되는 게 많이 그게 전세대출의 부작용 중에 하나였죠. 좀 극단적인 경우라면 물론 그게 주거 사다리를 더 좋게 만든 경우들도 있지만 주거 환경은 좋아졌어요 환경은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물난리 때문에 반지 하가 문제가 되지만 500만 원 가지고 반지하나 작은 빌라에 사셔야 되는 분들이 전세대출을 잘 해주니까 아파트 로 수요가 이동이 되고 좋게 말하면 주거의 질이 향상이 됐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은행 돈으로 그냥 내가 편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정책보다는 그냥 살 수 있게 진짜 실수요자들은 좋은 대출을 해줘 가지고 좋은 대출 상품이 있으면 집을 살 때 왜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건 1주택 사는 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살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생애 최초가 아니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아니면 15년에 한 번 쓰는 어떤 대출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한 번 갈아탈 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해주면 그런 것 좀 해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은 집을 사야 되지 빌려서 산다는 걸 계속 하면 꼭 필요한 분들이야 살아야 계획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계획도 안 쓰고 1주택은 또 보험 같은 거라서 또 레버리지 필요하니까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가계부채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막히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당국자들 또 고민은 많겠죠 . 전세대출이 문제다라는 건 저도 좀 공감하는 바인데 계획적으로 좀 이 비율이라도 조금씩 낮춰주면 그렇죠. 전세대출 올려주는 거 저는 절대 안 돼요. 좀 장기적으로는 한 40초 이상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뭐가 돼야지 은행 돈 가지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은행 실적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대출 때문에 기업들 안 빌려주고 가계대출로 늘어났는데 은행 실적만 좋아졌습니다. .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 약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좀 옳은 데도 소수는 있고 반대로 또 내려가는 데도 있고 많이 내려가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요즘 가장 공급으로 어쨌든 얘기를 하면 대구나 인천 이런 데가 공급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좋다고 보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진짜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물량 앞에 절대 장사가 없고요. 지금 270만 원 공급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물론 물론 작년처럼 집값이 오른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수요가 폭발 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가빠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급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데 대구도 물량이 많고요. 인천도 물량이 많은데 맞물린 거죠. 금리 인상하고 피로감도 맞물리고 기대감도 꺾이는데 물량까지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공급은 타선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 그렇잖아요. 이미 인허가 났고 착공 들어가는데 부셔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 3년 정도 이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침척이 진입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등이 오더라도 과거 한 5년 정도의 상승은 저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인천 어렵고요. 대구도 어렵고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만 바라보자면 인천이 사실 약세 지역 이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약세 지역인데 작년 재작년에 인천 이 굉장히 강세였고요. 굉장히 강세 라는 얘기는 저는 오브 시통이 좀 됐고요. 벌집순환 모형 이론을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상승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맞물렸다 맞물렸다고 보여지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이다. 공급 물량이 쉽게 해결도 안 되고요. 공급 물량이 멈추더라도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반대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울 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서울은 버티죠. 당분간은 버티고요. 그래서 서울은 쉽게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이 2-3년 정도 침체 길을 지나가 고 있으면 서울도 서울이라고 연괄의 통변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조정 이 오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한 번 보자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꺾였거든요. 동탄 그때도 마찬가지였 어요. 동탄 송도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2-3년 지나니까 이제 서울이 2010년도부터 조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한 3년 정도 어려웠고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5년에서 6년 정도 어려웠 거든요. 지금도 동탄하고 송도하고 외곽 지역들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2-3년 지나서 이 문제가 본격적인 반등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서울도 그때 되면 그때가 지금 2022년 이니까 2024-5년 정도. 그런데 그때가 이제 3기 신도시 입증 물량하고 맞물리잖아요. 과거는 2기 신도시 였고요. 그러면 그때 한 서울은 3년 정도는 조금 힘들어 질 수도 있고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고점 대비. 그런데 1년에 30%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5년 이렇게 본다면 5년에 걸쳐서 30%라면 저는 그게 크게 리스크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소장님 최근에 발표된 270만 호 플러스 20만 호가 더 늘은 것 같은데 250이 아니라 270만 호인데 이거 정책 어떻게 보세요 정책이요 저는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0만 호 만 보면 금당 신도시 27개 가능한가 미친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물량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공급되는 물량들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빌라도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짓 고요. 오피스텔에도 짓고요. 내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아파트도 짓고요. 민간사업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한 물량이거든요.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모든 걸 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이 257만 호 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면 과거 5년 또 257만 호인데 257이나 270이나 큰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270이 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257이 나왔잖아요. 그럼 250 하면 줄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13 플러스 하자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270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260은 조금 아쉽고 270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만 호 정도는 우리가 늘려야겠다고 했고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뉴스만 본 사람들은 그래도 270만 호면 물량이 굉장히 많은 데 이게 인기 5년 동안 과연 가능해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인허가 물량이에요. 인허가. 주택 지어도 되라고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허가한다고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가해도 실제로 공사 안 들어갈 확률이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공사 들어가도 허가하고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 기간 3년 금면 입주할 때까지는 또 5년. 그렇죠. 사실상 입주량이랑은 상관 없는 숫자인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간다. 그냥 민간 건설사도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면 우리는 그거는 봐야죠. 과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면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정비사업 공급 복합개발도 있고요. 그런 걸 좀 늘리겠다는 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같은 것도 조금 50만 원은 택도 없고요. 저는 5만 원 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면 다행이 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분당 27개가 되나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죠. 이게 아파트냐 빌라냐 어쨌든 한 채는 똑같은 한 채니까 그럼요. 요즘 이슈되는 반지야도 어쨌든 한 채니까 그럼요. 다 포함해서 270만 원. 그렇게 해서 250만 원 270만 원은 좀 숫자적으로 전국. 전국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금리 인상도 되고 사실 원자재도 상승되고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빌라를 짓는 분들 입장 에서는 부담되거든요. 자금도 융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이 이게 기존보다도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우리 꼬마빌딩 다가구 다세대 지을 때 3.3제곱미터당 700만 원 또 좀 부족 하거든요. 700만 원 이상 기본 드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400 500 이야기 했거든요. 그전에는 더 저렴하게 더 지었고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땅값도 많이 올랐죠. 땅값도 거의 1.5배 2배 정도. 그렇죠. 그렇죠. 토지비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올릴 수 있느냐. 결국에는 건축업자들도 빌라나 다세대 공급하는 분들도 수익성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공급 물량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년간은 그래도 좀 저금리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사업을 하겠다는 리스크만 감수하면 은행이든 어디든 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못 빌리면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요. 팔리지도 잘 안 팔리고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분양 안 되잖아요. 지금 미분양 나는 거 보면 대형 아파트 보다는 나홀로나 이런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게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했는데 미분양 나면 가격이 굉장히 크니까 저는 이런 중소 물량들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래도 좀 분양이 잘 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건데 아파트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또 이번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빠졌죠. 그건 또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둔촌주공만 보더라도 조합하고 처음에 줄다리기 할 때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이냐 3,500만 원이냐 줄다리기 있는데 주변 시세가 얼만데요. 주변은 5,6,000 에 팔고 있는데. 5,6,000 하는데 3,500도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4,000만 해줘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터무니 없이 눌러서 로또를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 지금까지 집 안 사고 기다렸는데 나 로또 하지 말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변 시세 대비 한 20% 만 좀 저렴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한 20% 정도 주변 시세 대비 그 정도 맞춰주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번 대책만 봤을 때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딱히 뭔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없죠. 똑부러진 게 없었어요.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였 거든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약간 각오를 다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겠어요 당장은. 이번 내용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초과이관수 언제 할 것이냐 안전진단 언제 할 것이냐 1기 신도시 언제 할 것이냐 인데 다음 기회 안전진단은 9월 상황 봐서 초과이관수는 연말 상황 봐서 다 그런 식으로 1기 신도시는 2024년 추진 이러다가 개용 먹고 지금 다 미뤄버렸기 때문에.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바로 발표했죠. 직을 걸고. 잘못하면 직을 걸어야 될 수도. 그래서 저는 큰 이번 대책은 진짜로 그냥 청사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미지 이게 공급 대책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발표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너무 좀 공격적으로 발표했다가 집값을 자극하면 어떠냐 이게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여전히 두려워하죠. 이게 지켜봤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집값 상승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 뒷감당은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가 했을 것 같아요. 초과이관수 직접적으로 해 주겠다 얼마 해 주겠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자극을 줬으면 난리가 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책이란 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이런 내용 아니에요. 대부분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 가 언제 공급되고 얼마 그래서 내가 내 집만에 할 수 있는 거야 나 언제 준비를 하면 돼 그 답을 듣고 싶은데 두리뭉실하게 15만 호 신규 택지 발굴 정비구역 22만 호 어쩌고 그래서 어디 내년에 가요.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그리고 물난리 때문에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일주일까지 연기할 정도면 뭔가 좀 파격적인 걸 안고 있지 않을까. 괜히 연기했어. 그냥 하지. 저는 왜 연기했지 괜히 물난리 대책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대책 가치도 않은 대책.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방향성 은 있잖아요. 방향성은 그래도 좀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확실하게 가겠다는 건 선언 한 것 같은데 대신에 시기를 조금 조절 하겠다는 느낌이었던 거죠 속도 조절 집값 자극은 좀 안 하겠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 저는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고 보이죠. 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물론 일부 단지들이야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또 사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이야 토지거래 허가를 하든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방책을 만들고 추진 을 해야지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과기 환수만 하더라도 빨리 해야죠. 지금 또 부과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은 좀 빨리빨리 하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정도로 어쨌든 넘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게 1기 신도시인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쪽은 사실 공약 때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되기만 하면 무조건 한다는 느낌이어 가지고 너무 저렇게 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발표는 약간 조금 24년 정도쯤 돼서 수립 한다. 그러면 상당히 늘어지는 느낌이 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한마디로 장난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분노가 장난 아니던데요. 분노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컸거든요. 항상 기대감이 문제잖아요. 기대보다 낮았을 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죠. 왜 대통령 공약할 때 펌프질을 너무 했잖아요. 인기 내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착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마스터 플랜이 올해 말에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정도 기대를 했는데 양과 질을 다 놓쳤죠. 양을 보면 몇 줄 안 들어갔어요 또. 다른 대책 내용들은 굉장히 넘어갔잖아요. 1기 신도시는 몇 줄 하고 쓴 넘어갔잖아요. 이게 뭐지 층간소음 매트랑 비슷한 영향입니다. 그렇죠. 이게 층간소음 하고 같은 양인가 굉장히 열을 받았고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2024년 이라고 딱 찍히니까 2024년이면 총선 총선 때 또 울고 먹고 총선 때 표 찍어주면 이제 또 대선 때 까지 가고 5년은 물 건너 가는구나 사기쳤구나 라고 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화들짝 놀라 서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다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사실 답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이거 서울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몇 개 구역 도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30만 호잖아요 5개 신도시. 이 많은 물량을 재건축 진행했을 때 2주 수요에 대해서 집값 2주 수요가 오면 집값도 오르고 저세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2주 수요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단지부터 추진을 할 것이냐 인허가 절차라든지 문제가 한두 개가 또 초과이 환수 또 걸리거든요 초과이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진단 그럼 1기 신도시 안전진단을 특별법으로 완화를 시켜줘요. 상계동하고 목동. 우리는 우리가 1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됐는데 큰 형들이 있는데 80년대지였는데 왜 동생한테 상속을 더 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줘도 열받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도 쉬운 찬을판에 뭐하는 짓이지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기 신도시라고 못 박지 말고 도정법 자체를 저는 전반적으로 손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굳이 이렇게 마스터 플랜까지 짜서 다 합치면 사실 재건축은 쪼개야지 합치면 합칠수록 다 열받거든요. 다 불만일 거예요 . 오히려 다 불만이 생기는데 이걸 합쳐서 한다는 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과도한 욕심 아닌가. 저는 도정법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절차가 너무 길면 신통기획처럼 법제화해서 오히려 단축을 시킨다든지 도정법 안에 그런 내용들 단지가 얼마 이상 세대가 되면 통합으로 하고 어떻게 해 준다 이런 내용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하고 해결을 해야지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지역들은 또 목동 마스터 플랜 상계동 마스터 플랜 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의도 마스터 플랜 동네마다 다 마스터 플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포플리즘이 아닐까 1기 신도시 주민들 표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구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기 신도 시를 잘하기 위해서 도정법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겠다. 그렇게 저는 하면 서로 가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오히려 1기 신도시 에서 실망 매물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수준인가요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를 해요. 1기 신도시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 절대 반대고요. 말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설사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요. 특별법이 나오더라도 저는 15년 걸린다고 봅니다. 빨라야 15년 20년이고요 어차피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게 뭐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계단을 올라갈수록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통과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 가니까 입주까지는 15년 20년이 걸리지만 추진이 되면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하여간 플랜카드 걸리면 올라가요 그렇죠 안전진단 조합 설립 사업시행 계획 딱딱 할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지 마스터 플랜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인기 내에 뭐 착착착 진행이 돼서 그냥 신도시처럼 신도시도 8년 10년 걸리잖아요 .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걸리는 거니까 어차피 될 거다. 이렇게 이슈화 되고 공론화 되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 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공론화 안 됐을 때는 하긴 하는 거야.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인을 하는구나. 그럼 지금 하면 사실 지금은 재건수 가 안 해도 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15년 20년 후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바람직하다.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되고요.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절대 팔지 마세요. 아니 왜 팔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렇죠. 약간 늦어졌다 뿐인데 아니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어차피 20년이니까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은 내 생에 못 볼 수도 있는데 자녀들한테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요. 다들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거잖아요. 여긴 지금 내가 50살인데 지금 아직 30도 안 된 애들이 무릎 아프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의도 입장에서 30살밖에 안 된 게 어디 그냥 어디 지금 호적의 피도 안 말랐는데 그렇죠. 어디 나이 들었다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 반대로 1기 신도시 가 지금 이슈가 되긴 했지만 서울 안쪽에 있는 더 오래된 곳들 이런 곳들도 똑같은 더 해야죠.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죠. 사실 여의도 도 좀 해야 되고요. 이번에 공작 아파트가 구역 지정이 됐지만 저는 왜 이제 됐을까가 굉장히 의구심 이 들고요. 서울시하고 정부는 뭐 했을까 저는 여의도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여의도가 마스터플랜 짠다고 이걸로 계속 지금 한강 르네상스 부터 지금 10년이 간 건데. 계획만 짜다가 10년 갔잖아요. 이게 1기 신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잘못 건드리면 바뀔 때마다 시장 바뀔 때 도지사 바뀔 때마다 항상 사기고 용역 바뀌고 정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농약업체만 돈 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플랜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는 있죠. 사실 여의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용산이야 저는 사실 좀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1기 신도시까지 마스터 플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증법 전체를 저는 손질을 해서 필요한 지역들은 저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재건축 재개발 은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산다면 결국에 재건축 재개발 쪽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요. 저는 한다면 기대감이 있고 요.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미래가치가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공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떨어질 때 우리가 바닥은 모르잖아요. 떨어질 때 살 자신이 있느냐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마스터 플랜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한강 은혜상스 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2010년에서 2012년도 집값 하락기에 개포주공하고 대치동 하고 박살이 났거든요. 한강 은혜상스 반포 그런 지역들은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안 떨어졌어요.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그럼요.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게 반포가 한강 은혜상스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네. 개포는 이렇게 작살이 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또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틸 수도 있고요. 떨어진다면 애들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1기 신도시 안 사고요.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투자 안 하고 다른 아파트 샀으면 걔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진다면 나중에 또 오른다라는 게 뒤따러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하니까 실수요자들이라면 그냥 저는 하셔도 좋지 않을까 집이 지금 필요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어쨌든 확실한 호재 중에 인 건 하나니까 그럼요. 잘 살다가 언젠가는 또 한 단계씩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야지 난 투자해 가지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몇 년 안에 얼마 벌어야 되고 그건 욕심쟁이 하긴 제가 이번에 갑자기 소장님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2018년도 19년도에도 약간 조정 받았었잖아요. 쭉 빠지다가 그때 더 내려간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가 여름 지나고 약간 추석 때쯤 다시 반등하니까 이거 사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치고 올라갔죠. 못 사셨어요 그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운이죠. 바닥을 누가 잡아요. 그거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절대 바닥 못 잡습니다. 그건 운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서울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운이죠. 알고 어떻게 샀어. 하긴 그때 보통 대부분 미쳤어라고 할 때 그냥 몰라. 그때 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 주변에도. 저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지금 들어가도 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샀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또 떨어지면 5천만 원 1억 예를 들어서 잠실주금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8억 6천인가 이렇게 까지 떨어져서 그 정도. 떨어지면 7억 중후반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1억 그냥 까먹자. 그런데 오르면 5억 이상 오르지 않 겠냐 어디에 베팅할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규제도 다 풀렸고 떨어졌을 때 증조가 있잖아요. 정부가 규제 지역들 다 해제 하고 양도세 특례 같은 것도 나오고 일부 못 견디는 분들 패닉셀링 현상 들 도 발생하고 징조를 보니까 바다 가까이 온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분들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 한 거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긴 또 금리도 높았고 낮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 5천짜리 아파트가 7억 5천 되는 걸 가구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불안한데 이런 분들은 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 1주택자인 분들 도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내 집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 난 가고 싶은 데는 저기 있고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오른 건 마찬가지 니까 갈아타려는 수요들은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사고 판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팔고 사야 되겠죠. 1주택자들이 원칙이 있잖아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원칙. 상급지로 갈아탄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팔아야 될 이유 퇴직을 했다든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인데 갈아탈 때는 팔아도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걸 하냐면 실수요자 에요.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먼저 잡은 거예요. 먼저 잡고 작년까지는 이게 먹히죠. 왜 먼저 잡고 내 집을 좀 늦게 팔면 어떻게든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샀는데 내 집은 안 팔리고 샀는 집도 안 올라. 그리고 잔금비는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내 집은 금매물로 진짜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런 매물들은 진짜 금매물이 나오고요. 최근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집어 던지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지켜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잡고 갈아타는 건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작년까지는 괜찮았지만 위험한 전략이고요. 내 집을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내 집은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사고 싶은 갈아타고 싶은 집은 좀 떨어지면 좋은 게. 갭이 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현실은 반대거든요. 우리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을 갈아타 고 싶어요. 내 것보다 더 좋은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강남에 살아도 예를 들자면 개포에서 하시는 분은 반포로 갈아타고 싶은 거고요. 잠실 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서초부나 강남구로 오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똑같은 마음인데 내 집이 조정이 더 될까요 나보다 더 좋은 집이 조정이 더 될까요. 그런데 또 많이 오른 거 비싼 게 더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건 완전한 하락장이 들어왔어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들어왔 을 때는 그 논리가 될 수는 있죠. 30억 오는 집이 같은 10%가 떨어져도 내 집은 20억이라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본격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차피 갈아타기 를 마음먹었다면 결국 내 집이 상급지 보다는 좀 약하니까 적어도 내 집은 팔고 갈아타는 게 좋겠다. 대신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갈아타는 느낌. 동시에 갈아타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팔고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굉장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좀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면 사고 그냥 편하게 일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못 사고 떨어지다가 또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그냥 속 편하게 팔고 갈아타고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일상에 충실하는 게 저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긴 내 집을 싸게 안 팔면서 남의 집을 싸게 사기가 사실 어려워요. 욕심쟁이.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겠냐.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같이 비슷하게 가니까 살다 보면 또 운이 붙을 수는 있잖아요. 운 좋게 내 집을 팔고 샀는데 거기에 뭐가 또 호자가 생긴다든지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 달라붙는 경우고요. 모든 경우를 다 운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거래량이 아주 극도로 낮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내가 사고 싶은 상급지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하급지로 치면 굳이. 그럼 내 것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팔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일단 판단을 해야 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아봐야죠. 내 집이 얼마에 팔릴지는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 있잖아요. 걔도 모니터링을 해야 죠. 그래서 얼마면 살 수 있는지 내 집은 얼마에 파는지 판단해서 진짜 사고 싶은 집이 좋은 금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나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금매물로 팔아야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내가 사고 싶은 집은 10% 떨어진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인데 18억짜리가 나왔답니다. 내 집은 15억이에요. 내 집은 5천만 원만 조정해 주고 싶어요. 그거는 욕심 정의죠. 똑같은 10%면 같이 10% 빼라. 저는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집어던져야 되고요. 부동산 한테 물어봐야죠. 진짜 얼마에 팔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팔 때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드시 좀 확인 좀 해라. 가격만 떨어뜨린다고 대수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받았는데 안 팔린대요. 3주택인데 너무 힘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춰야 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묻지 마시고 현장 부동산한테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물고기가 좀 있느냐. 부동산한테 방문해서 매수자가 있느냐 적어도. 그러면 내가 가격 조정을 해 주면 너 팔 수 있냐. 언제까지 팔 수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들이 한 세 군데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두 달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라고 하면 가격 떨어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 죠. 그럴 때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요.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문제일 것 같고 내가 생각 했던 매물 최저 매물이 얼마 정도 냐를 체크를 해서 나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걔보다 더 저렴하게 파느냐 아니면 기다렸 다가 걔 다음 차순위로 파느냐 정도는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갈아타고 싶은 매물이 얼마 정도고 내가 팔고 싶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실제로 매수 자가 좀 달라붙는 상황이냐 어느 정도는 있느냐. 그리고 나와 있는 최저 매물이 얼마냐. 최저 매물이 있는데 내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요. 매수자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집은 10억이다 15억이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3억 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13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저렴한 금매물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2억 저렴한 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1억 떨어뜨려서 파는 거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지 무조건 안 팔리니까 나 집 1억 2억 더 떨어뜨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집 자기 가치 자기가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도 한 강남권에 있는 건데 꽤 많이 깎아서 팔았어요. 한 2억 정도 이상.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번에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하는 것들 계산해 보면 이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낫다. 이번에 팔고 정리하고 다른 거 하려고.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이걸 팔아서 현금화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타이밍을 계속 재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할지 고민 해야죠. 현금화해서 돈 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뭔가 다른 걸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돈 좀 들고 있고요. 돈이 생기면 콕 나갈 꼭 돈이 이게 줄어들 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는 꼭 전략 먼저 좀 세워라. 뭘 갈아타든 꼬마빌딩을 투자하든 아니면 땅에다 투자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략을 세운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현금화해야지 불안 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기다렸 다가 살래.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댓글인데 완전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거든요. 대출도 별로 없으신데 신축이라서 좀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좀 재건축으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가놓는 것 어떠냐. 자기 몸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정을 생각하잖아요. 약간 투자 마인드로 돈을 더 벌고 덜 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덜 잃기를 원해요 더 벌기를 원하냐. 둘 다겠죠. 두 마리 돕기 잡기는 어렵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신축이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물론 신축도 가격은 떨어지죠. 조정기가 들어오면 하락장이 들어오면 신축이라고 연관이 통변은 아닌데 신축은 전세 레버리지가 좋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이상한 거주 수요가 높으니까.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도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15억 18억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30% 제가 아까 고점 대비 30% 이야기했는데 30% 이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전세가 50에서 55%가 되는데 집값이 빠지면 거의 전세가 70% 가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 이하는 못 빠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전세는 새학 신축은 전세가 굉장히 높게 전세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에 오히려 더 유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상승장일 때는 좋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오르는 건 사실인데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가 10% 20%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생각 해보세요. 같은 30억이어도 전세가 18억 있는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전세가 5억 있는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떨어지는 폭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가 높은 게 안전할까요. 그러면 전세가 5억이면 30억짜리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면 나머지 돈을 내 현금으로 다 밀어 넣거나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리스크에 취약하죠. 우리 2012년도 11년도 본다면 그때 많이 빠지는 아파트들은 50% 정도 빠졌거든요. 강남에서도. 어떤 아파트냐 개포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개포 1단지 1단지 13평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2억 11억 12억 정도 했거든요. 그게 2011년도에 8억까지 떨어졌고요. 2012년도에 5억 몇천까지 떨어졌는데 50% 정도 반토막 났죠 . 2년 만에. 왜 많이 떨어졌을까요 . 전세가 9천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인데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자가 문제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버틴단 말이에요. 그 버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는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요. 10억 가든 게 11억 가든 게 8억 까지 떨어지면 대출이자는 계속 내죠. 마음이 어떨까요. 옆에 공급도 막 들어나고 속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죠. 조졌다. 나 어떡하냐. 나 물렸 는데.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 그게 1년 더 지나가면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안 되겠다. 탈출해야겠다. 안 팔리 니까 6억 5억까지 떨어져서 던지게 되는데 그게 레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만약에 전세 끼고 샀다면 저는 큰 문제 되지 않으리라고 보이죠.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 가지고 공급 많을 때도 신축 들은 잘 버티더라고요. 신축은 잘 버텨요. 많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 침체기가 온다면 오히려 신축이 잘 버틴다. 오히려 신축에 살다가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안 오면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다시 대세 상승이 되면 신축도 오를 거잖아요. 신축도 오르고요. 만약에 본격 조정장이 가면 재건축 재개발이 좀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때 빠질 때 갈아타든지 하나 더 사든지 해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공급 많은 지역들 를 살려는 분들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많은 곳들 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주택이라면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라면 주택 수를 정리를 하든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주택수는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인천 에 3주택 정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단기간에 반등 안 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좀 줄여서 버티는 전략 다 팔지 마시고요. 2주택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3주택이라면 2주택 정도는 가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양도세도 좀 감면해주고 양도세 감면이 있으니까요. 내년 되면 인천이 또 엄청나게 좋아질까 인천 대구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물량이 다 소화가 돼야 되고 또 시장 상황이 규제 지역 도 완벽하게 풀려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규제 지역 이잖아요 . 물론 정책과 좀 맞물려야 는 있죠. 혹시라도 내가 팔았는데 규제가 다 풀려서. 갑자기 풀어서. 그건 또 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수는 있잖아요. 6개월 만에 단기 조정을 지나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3년 갈 수도 있잖아요 . 3년이 갔을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까 3년 5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도 이제 이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오르는 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안 오르거나 내릴 때 버틸 수 있냐를 가지고 따지면 좀 판단이 쉬운 것 같아요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난 대출이 하나도 없어. 전세 끼고 내 돈 주고 투자하고 대출도 없고 종부세 별로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감당할 능력이 되거나 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에서 종부세 대상도 아니야 . 그러면 그냥 전부 하는 거죠. 3년 5년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 또 오르 겠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 아니죠. 많은 분들이 팔 때 제가 팔았다가 오르면 어떡해요 이걸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 그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팔면 사실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똑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내가 초 해고 어쩌면 팔고 싶어. 나 정말 잘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 집을 산 사람도 이득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팔면 손해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오르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기로 보면 조종장이 올 수는 있는데 그 단기장에 내가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계산기를 두드리 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고 나서 오를 가를 걱정하면 이제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거는 진짜 답 안 나옵니다. 그런 고민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아도 정리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주택 자가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오르면 그거는 진짜 힘들죠. 1주택자들은 아니고요. 무주택에는 1주택 자가 아니고 다주택자들 중에서 3주택 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올라. 그럼 그걸 배 아파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2주택이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나 혼자만 그냥 난 돈 벌고 나만 이득을 봐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